자 뒤풀이로 이제 한국에 저랑 준자님이랑 레거님 한자리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말고 없어요 준자님이랑 레거님 말고는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한번 발티콘 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로 뒤풀이하고 돕잖아요 그쵸? 아니요 싫어요? 아니요 네 싫다하지? 그럼 뭐 때려쳐요? 그래요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онь이 너무 비싸다 인간하고 이이피 이이피 못 그리는데? 못 그리거든요? 이걸 어떻게 그리지? 진짜 못 그리는데 이런거 이렇게 하고 대충 그려놓고 찍찍하고 그리고 형태가 좀 이상한건데 이거? 뭐 아닌것 같아요 이거 그릴수록 이상해 이거 근데 그릴수록 트렌드 낫죠 웃긴게 이걸 어떻게 그려야하는거야? 무한이잖아 아 진짜 이거 그림이 너무 쉽지않돼요? 아 진짜 이거 못한사람이 있겠냐? 2,000년 후 2,000년 후 뭐지 이거? 뭐지 이거? 뭐지? 오 오 아 이거 근데 너무 쉽다 이거 좀 어렵게 그려주세요 2라운드 하면은 2,000년 후 2,000년 후 하하 아 완벽하잖아요 진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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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재밌어 이거 이거 LOSS 뭐가요? 설명해주세요 하하 아 지금 그냥 그림을 그린거 봅니다 하하 잘 그리셨네 네 잘 그리셨어요 지갑고양의 지린다 굉장히 단성화시네요 야 이거 못맞은 사람 있겠냐? 너무 잘 그렸는데? 칼칼이 넣었잖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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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ㅎ 거같이 못했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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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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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! 이거 왜이래 이거 지문이 고증을 중동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... 오케이 쪼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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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다 됐다 됐어 아, 잠깐만 아, 하나 안 잡았다 오, 잘못 썼다. 글자 잘못 썼다. 됐다. 아, 뭐지? 이거? 오케이 쪼개 아, 뭐지? 쪼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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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구나. 쪼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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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있는거 아니ione 아 뉘사이운 그러니까 ваши 게임인거 잘못했어 이거 무실한 잘 못했어요 이거 실수 준이라고 해버렸어 흐흐흫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저는 계획한 자막으로 승ni 한글자막 by 한효정